왜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봐 야 근데 진짜 닮긴 닮았다 우리 진짜 닮았어 솔직히 형제라고 해도 믿겠어? 우리 셋이 약간 닮았어요 약간 닮았어 약간 얘기할까 말까 범인을 자극시키지 말라고 제가 무슨 자극을 했어요 그런 허언이 또 다른 범죄를 야기시키는 거야 형 아니에요 너 진짜 보자 너랑 재성경하고 닮았어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끼리끼리 앉은 것 같아요 나 이 사건에서 손 뗄 수도 있잖아요 정말 이런 식으로